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강태원 선생님입니다. 2020년 우리가 지방직, 서울직 사회과목 해설관리를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보면요. 보기에 밑줄 친 기억디옥과트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죠. 이거는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현상이냐를 찾아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물로 지정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했다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사회문화현상이 되는 거고, 니은의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물고기가.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없으니까 니은은 자연현상. 디귿, 열모고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역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라고 하는데 몰가치적이라고 하는데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틀렸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있는데 앞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고,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에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라고 나왔는데,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 사회문화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하면 자연현상이니까 3번 틀렸고,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합니다. 라고 하면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에 대해 되겠죠. 기역과 같은 현상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에 형법상 죄형법정주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라고 했을 때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맞고.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때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명확성의 원칙 맞죠. 그런데 4번에 보니까 소고표 금지의 원칙에서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의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의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소고표 금지의 원칙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 4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3번 문제. 보기에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씨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A씨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은 과거 시민단체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기관이 갑의 인적상, 가족상, 정당 및 사회활동, 대인접촉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엇을 침해하다? 사생활 침해야. 이거는 사생활 침해니까 A는 자유권을 침해한 거고 그리하여 갑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럼 B가 청구권이야. 지친 심실 회복하기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공예와 자동차 행상들이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송공예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즉 사회권을 갖다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보니까 A는 소극적, 열거적 성격의 권리다. 자유권하면 소극적은 맞아요. 그러나 열거적이 아니라 포괄적이 되겠죠.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1번 아웃. B는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적 권리하면 무조건 청구권. 2번 정답이죠.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권 하면 행복추구권 내지는 평등권이 되기 때문에 사회권은 틀렸어요. A는 B와 C의 보장과 C는 수단적. 수단적하면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청구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4번 보기에 가나는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능력, 사회명목론적 관점. 4번에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문화 속에선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조직문화의 탓을 돌리고 있죠.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회의 실재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1번 가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다라고 하게 되면 실재론적 관점이 되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될 거고 나는 사회명목론이다. 실재론이라고 했죠. 틀렸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명목론적 관점은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에 보니까 나는 가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사회의 독자적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 보시면 되겠죠. 쉽습니다. 문제. 5번.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관료제는 분업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세분화와 전분화를 강조한다. 맞고요.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영공서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탈관료제는 능력을 중시하는 거야. 그렇죠? 연공서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제라고 하니까 이거 틀렸죠.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 관료제는 산업사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둘 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틀렸고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재량권을 갖다가 관료제보다 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보다는 관료제가 더 셀 것이다. 그러면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6번 갑니다. 보기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계량화된 자료 수직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가. 라고 했을 때 A가 예라고 했죠. 그럼 통계 분석을 중시한다고 하면 양적 연구가 될 거고 그럼 B는 질적 연구가 될 거란 말이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고 하면 1번에서 이거는 질적 연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 틀렸고 B는 변인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 목적인데 양적 연구야. 그러니까 A가 돼야 될 거고 A는 방법론적 1원론, B는 방법론적 2원론. 양적 연구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방법론적 1원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회문화현상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질적 연구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연구하는 방법을 사문현상 연구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방법론적 2원론. 정답은 3번의 답이 되겠죠. 가인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정답 체크하시면 돼요. 7번 문제 보니까 보기의 근대 사회계약론자 갑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갑은 자연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의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서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든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갑은 홉스의 생각입니다. 을은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상태에서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데, 재산을 지키는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로 통치자를 세우는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로크의 생각입니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1번, 갑은 국가가 사회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나왔는데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을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을 자체도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재구성하는 저항권을 갖는다는 것이지 국가를 부정할 권리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아웃이고 을은 국가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도록 분립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로크라는 사람은 이권분립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입법권하고 집행권의 분립 그러나 입법권이 우위인 약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크예요. 그러니까 2번은 을은 국가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도록 분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이죠. 3번 보니까 각과 달리 을은 일반의지 일반의지는 키워드 나왔죠? 일반의지 나오면 무조건 루소입니다. 탈라 갑을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홉스, 로크루소, 사회계약론자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 8번 보기에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그렇죠?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관리 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억 맞아요. 그런데 니은 번 보니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유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각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고 나왔는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부부 별산제의 예외적 규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답이 되네요.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 그렇죠?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물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을 보시면 됩니다. 9번 보기에 밑줄 친 기억과 관련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헌법은 법위의 법입니다. 최고 상위 규범이에요.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땐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제도는 바로 위헌 법률 심판 3번밖에 없죠. 탄핵 심판은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갖다가 헌법을 위변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더 이상 직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제도가 탄핵 심판이고 권한쟁이 심판은 국가 기관끼리 그렇죠? 분쟁이 났을 때 누구의 권한인가를 다투보는 것이 권한쟁이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정당을 갖다가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에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3번 위헌법률 심판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10번 갑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노동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안 돼요. 임금은 매주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일정한 한 달 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됩니다. 1급으로 줘도 되고 주급으로 줘도 되고 가짐을 얘기한 대로 2주에 한 번을 줘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을 줘도 되고 그러나 분명히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관련법 위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을은 제대 후 PC방에 알바를 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휴일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최소 하루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이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은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을 일할 수 있죠. 그리고 연장근무는 합의하에 일주일 최대 12시간이. 그러면 52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면 84시간이 되어버리죠.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노동관련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이 얘기합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라서 해고를 했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이거는 부당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고.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령이 확장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업에서는 이러한 경영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수업을 수행했고 우리가 단체 교수업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단체 교수업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각 분의 사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정의 사례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11번 갑니다. 보기에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보정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왔죠. 이거는 공공부죠.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가가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은 사회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 나가속한 유형은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죠. 보험이니까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가속한 유형은 나가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재분배효과. 둘 다 다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공공부조가 좀 더 큰 거죠. 나가속한 유형은 가가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 제가 수없이 항상 얘기했어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도 없다.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라는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12번. 보기에 밑줄 친 기영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득세율을 인상해라. 지급준비율을 인상해라. 소득세율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때 펴는 거예요.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1번 아웃. 기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합니다. 세율을 인상하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겠죠. 니은을 통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그렇죠. 틀렸고. 기업과 니은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 그렇죠.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거.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 그렇죠. 4번이 정답. 13번. 보기는 금융상품 A씨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각각 A씨는 요구불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이다. 만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니요. 예라고 얘기했어요. 만기가 있는 거는 우리가 채권이에요. 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축성 예금은 만기가 있지만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없어요. 그럼 B가 채권이 됩니다.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C가 주식이에요. 예라고 답했으니까. A는 그러면 요구불예금. A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유일하게 예금만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죠. 원리금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B의 발행기간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채권은 채무에요. 채권은 채무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3번. B와 달리 C는 C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증권 상품인 채권과 주식은 다 C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해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요구불예금하고 채권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보시면 됩니다. 14번.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기의 가라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회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 제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답 1번이네. 공고는 반드시 대통령이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고 국회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정답. 15번. 보기는 경제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체제와 계획 경제체제 중 하나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예.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 시장 경제체제. 아니요라고 하면 계획 경제체제가 되겠죠. 그리고 A는 우리가 시장 경제체제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시장의 효율성, 계획 경제가 형평성을 더 강조합니다. 1번 아웃.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체계. 그렇죠.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체계가 있을 거고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에서 더 효과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B보다 A에서 경제 유인체계를 더 중시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역에는 개별기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가 할 때 기역에 예, 니은에, 아니요가 들어갈 거고 가인은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데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 건 시장 경제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오케이. 갑니다. 16번. 보기에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어요. 간접세라고 하는 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거는 직접세가 되겠죠. 탈락. 니은은 주로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거는 간접세. 그렇죠.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건 직접세. 2번 탈락. 기역이 니은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간접세는 시장 가격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징수해버립니다. 따라서 조세 저항이 약해요. 그렇죠. 강한 거는 직접세. 니은이 기역보다 소득임비효과가 더 크다.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갑니다. 17번. 보기에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은 17살이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신형 스마트폰 판매자인 을과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제가 고가예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은 을과 이에 대한 계약서에서는 아직 매매대금을 지불하지는 않았댑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은 발생하지만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 아웃. 을은 갑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권리에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 갖는다. 그런데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부모에게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거래 상대방은 거래자가 미성년자였음을 몰랐을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알고서도 행사할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죠. 다만 확답을 촉구할 권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정답.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시기 아니라 계약서 작성이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가 되겠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도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 18번. 보기 1과 관련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헌법재판소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시설을 관람화하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특별 부담을 부과하도록 한 구문화예술법의 해당 조항을 위원으로 결정을 하였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국가는 문화의 보험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해야 된다. 의료, 교육, 고용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디귿, 리을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지만 기역, 니은이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죠. 19번에 보니까 아래의 표는 각국과 을국이 X제 1개와 Y제 1개를 각각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양국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고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며 양국이 보유한 노동자 수는 각각 100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제 1개, 갑국이 4명, 그 다음에 을국이 2명, Y제는 1개를 생산하는데 5명, 을국은 4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9번 문제 보게 되면 갑국과 을국이 결국에 X제와 Y제를 몇 개씩 생산하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X제, Y제 그러면 4명이서 생산을 하게 됐으니까 X제는 그러면 25개를 생산할 수 있고 5명이니까 Y제는 20개. 을국 같은 경우 2명이니까 2명이니까 50개를 생산할 수 있고 4명이 필요하니까 25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갑국은 Y제를 최대 20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 25개가 아니라 20개 생산, 틀렸고 갑국의 X제 1개 생산 때는 Y제의 4분의 5개에다 25X는 20Y가 되는 거니까 X를 해봐라 라고 하면 X는 5분의 4Y, 그쵸? 그러니까 4분의 5Y가 아니죠. 틀렸죠. 자, 어디에다 하느냐라면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요거는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갑국은 X제가 아니라 Y제, 을국의 X제. 을국은 X제 10개와 Y제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대 2야. 1대 2니까 요거 10개 생산하게 되면, 그쵸? 요거 20개를 생산할 수가 있고 40개를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요기다 하게 되면 20개를 생산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20번. 보기에 가는 X의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보기 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X의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오른 것은 무엇인가? 단, X제와 Y제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 자, 수요의 변동 요인을 보니까 X제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Y제 가격이 상승하였다. Y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공급의 변동이 시설 설비의 첨단으로 인해서 X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 그럼 공급도 어떻게 되냐면 공급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단, 수요 곡선의 변동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폭보다 더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고, 수요가 더 공급 곡선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 그러면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하겠네.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이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항상 시험을 볼 때 차분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